여기 보면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. 음향 감독님. 여름에는 떠 죽겠고 겨울에는 추워 죽겠고. 저기 위에 보면 박스가 있는데 음향 감독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노래를 아름답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우리 시험맨들과 우리 지역의 음향 감독님께 보이지는 않지만 박수 한번 주십시오. 네 또 음악 부탁드립니다. 자 이번에는 첫 번째 가수 아름다운 여성분. 애타는 사랑의 주인공. 요즘에 방송가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. 네 그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애타는 사랑의 주인공 박금숙 씨. 자 오늘은 첫 번째 곡 사랑할 사랑아 보내드립니다. 자 어서오세요. 수고하세요. 수고א ahead의 마음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밤에 밤에 그 흐름이 벗어 병의 빛이 다져온 날다 공연꽃도 언젠가 신이 들겠는데 향미도 지워지겠네 사랑아 내 사랑아 세월은 자꾸 갔네 지금도 내 말 알고 있겠지 당신만을 기다리는 지도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아 나를 두고 어디나 하늘을 마라 그리워서 병의 빛이 다져온 날다 공연꽃도 언젠가 신이 들겠는데 향미도 안하겠네 사랑아 내 사랑아 청춘은 자꾸 갔네 청춘은 자꾸 갔네 공연꽃처럼 울고 있구나 떠난 지 그리워서 그리워서 사랑아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약도를 사랑 보내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죠 풍경을 깊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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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가슴에 저 약돌을 던져 온채 온채 돌아서는 무종한 사람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갈 밤에 잠잠한 내가 가슴 조약돌을 왜 갔다 다시 던져도 사랑해줘야 다시 던져도 사랑해줘야 좋다 외로운 내 가슴에 저 약돌을 던져도 온채 만채 돌아서는 얄미운 사람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갈 밤에 외로운 내 가슴 조약돌을 왜 던져 가뿐는 Cody bucket 다시 던져도 사랑해줘야 아아 아아 당신이 던져도 사랑해줘야도 여러분들 뜨거운 모습을 보내주세요 박홍숙씨였습니다 네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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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거 하시겠어요 박홍숙씨 우리 인터뷰만 하셨다 요즘 왜이렇게 이뻐지는거에요? 사랑을 받는다 아 사랑을 어떤 분의 사랑을?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? 어쩌면 이렇게 딸을 낳아도 이쁘게 낳았을까? 몸매 대 얼굴 대 노래 대 지금 같이 사시는 분은 참 참고하시겠어요 앵콜을 받아야죠 네 어떤거 할까요? 한국 한국이 네 여러분들 박홍숙씨가 부르러 한국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내장으로 노동소리 안개 속에 울려했드리네 안녕 다시 돌아보세요 꼭 조심하세요 오래된 사랑 떠나가는 사람도 마음은 하난데 다시 만날 이 아동의 일이더래 그대는 떨어져 가래 폐단 한구 한구마다 떠난 한구 한구마다 이러라 고동소리 안개 속에 울려했드리네 안녕 다시 돌아보세요 꼭 조심하세요 다시 돌아보세요 내는 사랑도 떠나가는 사람도 멋은 하난데 다시 만날 이 아동의 일이더래 그 해가 또 멈춰 가래 그 해는 또 멈춰 가래 에 아멘